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하아래를 잡고 있는 어린 소년상이 있네요. 대학 시절이니까 한 50년도 넘었네요. 이것은 개를 조각해서 그 때 제주도 조각 원본을 돌로 해서 조각 공원에 설치됐었죠. 이건 조각한 원본이고 이게 개요. 개를 작품시켰어요. 개 무릎, 발. 이건 대학 시절에 빌렸던 작품이네요. 저 안에도 뭐 여기 지금 화초가 실내로 들어와 가지고 조각들이 지금 사방이 쌓여 있어요. 개요? 응. 아름다운